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형님을 암살하기 위해 며느리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린 그런 할배 데리고 왔습니다. 뭔 소린지는 보시면 알아요. 제목 이제 곧 자기 형님의 생신이라며 결혼을 못한 형님의 자식들을 대신해서 옆에서 효도를 좀 해보라는 시부 아니 이 할배가 미친건가? 원제 시숙부 생신까지 챙기나요?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시숙부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시아버지의 큰 형님 같아요. 그럼 정확히는 시 백부죠. 다만 요즘엔 그런 것만 다 안 따지니까 수정없이 가는거고 그냥 불편한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만 드리고 가는거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얼마 안된 진짜 몇 달 안된 세대기입니다. 아직 명절도 한번 안 지냈고 시부모님 생신도 지낸적 없는 그런 상태죠. 혹시 며느리님들 본인 시숙부의 생신까지 챙기고 그러나요? 어?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도 같이 그랬어요. 이번에 당신 형님 생신이 다가온다며 어? 꽁꽁이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지. 너 휴가 한번 맞춰봐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 보냐구요. 참고로 저희 시숙부 당신에겐 아들과 딸 이렇게 두명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마흔이 훌쩍 넘었으며 미혼입니다. 뭐 비혼인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저하고는 나이차가 너무 많아. 뭐 공감되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아니 그냥 애초에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저희들 결혼할 때 딱 한번 본 게 전부에요. 그러면 친사촌지간인 저희 남편하고는 친하게 지냈느냐? 아닙니다. 저도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냥 나이가 좀 비슷한 또래면 모르겠지만 나이차가 열 살 훌쩍 넘고 그래서 어릴 때도 같이 안 놀았대요. 놀 수가 없었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친해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쵸? 한 열대 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대면 대면하고 명절때는 가끔 얼굴 보고 그게 전부가 끝이래요. 무엇보다 남편 역시 그 시숙부 생신때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거기를 가자면 떼를 쓰는 거냐? 그 이유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분의 자녀들이 미혼이에요. 다만 다들 오래전에 따로따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아무런 경사도 없이 너무나 적작했던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사스럽게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알아서 챙기고 가야지. 그래야 복이 온다. 이래가지고 예? 복이요? 아니 무슨 복이요 아버님? 이랬더니 네가 그렇게 해야 우리 조카들도 복을 받아가지고 장가도 가고 실도 가고 그러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즉 그 복이라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복을 위해 가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물론 아버님의 이 말도 저는 진심이라는 생각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른인데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네가 우리 집안 첫 며느리고 하니까 같이 가고 싶다. 자랑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마도 같이 갔을 겁니다. 아니 설사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민이라도 했을 거고 또 못 가게 된다면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특히 너 이렇게 하는 것도 효도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효도하래요. 아니 내가 뭐 남들 즐겁게 해주는 도우미 마스코트도 아니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아니요 저 안 가요 못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정말 싫은 건 거기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저한테 이렇게 같이 가자고 말을 했다는 그 자체예요. 계속 고집 부리고 강자 부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렇잖아. 애초에 거기 가자는 소리를 안 했으면 저도 거절할 그럴 일도 없을 거고 그럼 이렇게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 전혀 없었을 거 아니냐고요. 왜 난리야 나한테. 여하튼 이번에 확실히 끊어내면서 앞으로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거길 가자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같이 가고 싶다 그런 거라고 했으면 저도 기분 나쁠 거 하나 없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어쩌다 보니까 한탄글이 됐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하하 아니 우리 큰아버지 생신도 안 챙겨본 사람인데 뭐 어쩌라고. 근데 이거 제가 무례한 거 아니겠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쓴이 시부 진짜 신부 더럽고 추악하네. 나이 먹고도 결혼 못한 자식들이 있는 자기 형님 잔치에 기어이 지 며느리 끌고 가는 거 진짜 장 떨어진다. 쓴이 뿐만 아니라 형님도 불쌍해요. 그 아저씨 말이야 할아버지. 댓글. 진짜 걔 못돼 처먹고 거기에 무식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댓글. 2번 며느리 데려가려고 복덩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본심은 지 조카들은 다 미혼이고 봐라 우리 아들은 결혼했다. 봐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한다. 형님 부럽냐? 끌 끌 끌. 있던 거지 같은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게 너무 티나요. 이건 그냥 타고난 천성 시부가 못돼 처먹은 거지. 만약 상대가 심드렁하잖아요. 뭐야 이래도 안 부러워? 어? 이래도 안 부러워? 이러면서 쓴이를 트로피처럼 애기저기 들고 끌고 다닐 거라고.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이거요. 딱 한 번이라도 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끌려가야 돼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허니 시숙부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챙기면 시숙모 고모님들 이 사람들은 어쩌고? 여하튼 이번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절대 휘둘리면 안 돼요. 드렸으니? 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초장에 이렇게 확실히 끊어내는 거예요. 3번 진짜 웃겨. 아니 너한테 복이 온다도 아니고 그 집에 복이 온다고? 장난치나. 4번 하여간 저 늙은 것들 아니 왜 이렇게 추하냐? 어이구 진짜. 5번 그걸 물어보고 강요하는 저것들이 무리한 거지 거절하는 쓴이는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휴가까지 쓰라는 건 뭔데? 가서 잠도 자고 밥도 하면서 며칠 내내 복량을 해라. 이러는 거야 지금? 헐.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쓴이 남편은 뭐라고 해요? 드렸으니? 실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쉬는 날이 1년에 몇 번 없고 그걸 알고 여름휴가를 쓸 거면 그날에 맞춰서 며칠 쉬며 다녀오자고 했던 겁니다. 효도하라고. 자기 아들보다 몇 배나 바쁜 며느리 몸 걱정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더 싫어서 이렇게 확실히 거부한 거예요. 미쳤어요 거길 가게? 4번 이거 보니까 우리 집안에 거지같은 시숙부가 생각나네. 나 결혼하고 첫 설에 만났는데 조카 며느리 나한테 빨리 나와라 어쩌라 저쩌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누가 보면 지가 우리 시아버지 중에 알겠어. 쓴이 절대 가지마요. 아니 도대체 시숙부가 뭔데? 어? 염병하네. 끌 끌 끌 끌. 대대끌.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음식을 했니 어쩐 이딴 소리야 하는데. 아니 웃긴 게 지 자식하고도 연 끊게 얼굴도 못 보는 게 이게 뭔 소리야? 끌 끌 끌 끌. 5번 자식들 아무도 시집 장가 못 간 그런 형님한테 지 며느리 자랑하려고 절 알지를 해대는 거네. 그 집에 가는 거 그 집 식구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내 자식들 미혼이라 지금 안 그래도 속이 히트 뒤집어지는데 조카 며느리가 반가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하튼 쓴이 시부 이거 다 알아요. 그냥 사람 자체가 못된 겁니다. 괴집 같은 관종이죠. 6번. 쓴이를 이용해서 상대방 즉 자기 형님과 형수님의 속을 뒤집어 보겠다 이거 같은데 인성 개 터졌네 진짜. 아니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쓴이 남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 저런 걸 남편이라고 모르겠냐고요? 다 알아요. 7번. 아이고 아들내미 반품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난리를 떠는구만? 괴집괴괴괴. 8번. 이거 자기 아들은 장가 갔다고 그거 자랑하고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숙부 생신을 조카 며느리가 왜 챙깁니까? 명절 때 온 친척들 다 인사하러 가자고 할 인간이구만. 그렇게도 원한다면 지 아들만 보내세요. 괴집괴. 9번. 그 영화 관산 알죠? 거기 수양대군 이정재씨 등장신. 그거예요. 완전 기세 등등. 아들 며느리 이끌고 어깨뽕 이빠이 채워가지고 그런 등장을 하고 싶다 이거죠. 저렇게 추하게 늙은 것들은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긴 해요. 끌 끌 끌 끌 끌. 10번. 그냥 자랑이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솔직히 말을 하든가 정말 추하고 개그지 같다. 이게 뭐냐? 추가. 특정되기 싫어서 제가 일부러 좀 글을 애매하게 썼는데요.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일단 저희 남편 엄청난 늦둥이고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촌들과 나이체가 많이 나죠. 열대살 이상. 늦둥이 결혼시켜서 그게 너무 좋았던 걸까요? 여하튼 제가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제가 남편한테 나 절대 추고도 안 가니까 니가 알아서 정리해라 이렇게 단돌이 했고 지금 뭐 알아서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진짜 평범한 집에서 자란 평범한 딸림이에요. 다만 학력, 학벌이 우리나라 한정 좀 많이 좋긴 합니다. 아마 스카이 출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 동기들처럼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전문직도 아니라서 그닥 잘난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이고 다만 개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동문회도 안 나갈 정도로 출세를 못했어요. 그러니 저를 뭐 딱히 자랑할 만한 걸 찾는다면 학력, 학벌 이게 전부고 그 외에는 글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안도 비슷하거든요. 정말 부끄럽지만 이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에이 설마 이걸 자랑하려고 싶어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아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글쎄요. 저는 단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하튼 저요. 더더욱 절대 안 갈 생각이고 아 또 생각난 거 복이 온다길래 당연히 저한테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뭐 미신이고 뭐고 가식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아니 빈말이라 해도 저를 위해서라고 여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야. 아참 그리고 저희 시숙부님 나이 연세는 70대 중반 정도 같아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딴 거 없죠. 그냥 며느리가 지들 종년인 줄 아는 거죠. 데리고 다니면서 마님 흉내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뭐 쓰니 시어머니가 자기 아주버님 생일 가고 싶을 리는 없을 거고 그냥 시부가 개잡종인 거죠. 어? 자기 형님이 가슴 난도질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야. 2번. 시숙부가 아니라 시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시아버지면 생신 챙기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가서 점수도 따고 하면 나쁠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죠? 미친. 점수는 개뿌루. 니가 따라. 3번.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이 말 말이야. 나 진짜 싫어하는데 이번만큼은 예외다. 4번. 에이그. 이렇게 쓰니 입장에서만 글을 쓰니까 오해하기가 딱 좋지. 당신들 시부모 길어봐야 10년 정도 살 거고 그러면 형님은 더 빨리 죽을 거 아니야. 그리고 동생이 자기 형님한테 며느리 인사시키고 싶다는 게 전부구만. 뭐 추가거래지. 학벌이 좋다 이딴 소리 하는 것도 웃기고. 어? 야. 니 학벌이 그 정도면 그래. 니 남편도 니 발끝 정도로 되는 거 아니야? 안 친한 사촌들이 니 결혼식에 왜 갔대냐? 시가 나갈게. 자기들 삼촌에 대한 기본 예의니까 간 거 아니야. 그럼 너 역시 니네 시부모가 원하면 한 번은 인사를 가야지. 그게 바로 기본 예의라고. 네 됐으니. 아니. 내가 쓴 글이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 쓰지. 남 입장에서 글 씁니까?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 이제 70인데 무슨 10년이요. 장난해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했다. 그럼 저도 한 번은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간다 해도 그래. 이건 제 호의로 가는 거지. 휴가까지 쓰면서 무조건 따라가자 난리 치는 게 옳다고 보세요? 말이 되냐고. 5번. 아이고. 간만에 집에 들어온 경사를 시부 스스로 내보내게 생겼구만. 끌 끌 끌 끌 끌. 이거. 느낌이 오죠? 쓴이가 간다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쏙 뒤집어지는데. 막말로 이거 아니야.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는 맨날 그 성적표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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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 양가집 딸내미 아들내미인데. 아이고 형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올수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야. 염장 지르는 거 아니냐고. 뭐 예를 들어서 형님이랑 사이가 정말 안 좋아. 원수 같아. 그러면 며느리한테. 며느라 내가 우리 형님이랑 이러이러한 사이인데. 네가 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 치고. 그럼 쓴이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또 그게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냥 너를 좀 자랑하고 싶다.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복이 어쩌고 저쩌고. 복을 깨고 있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